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노인 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빈발하면서 치매 검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도쿄 수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대형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83살 노인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치매를 앓던 환자로 전날 아침 외출한 채로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헷갈렸거나 고속도로에서 유턴에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193명으로 전년도보다 110명 감소했지만 비율로는 전체 사망자의 53.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확인된 고속도로 역주행 748군 가운데 70%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일으킨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치매가 의심되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치매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치매 우려가 있더라도 중대한 교통위반 사례가 없으면 면허를 자동 갱신해줬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정밀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인 3,300만 명.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운전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차가 꼭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